최재천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논의는 묘사 또는 기술일 뿐이며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재천을 위해 문화를 끌어들인 인과론적 설명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Mom 또는 Mother라고 부르는 대상을 한국 사람들은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어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어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라는 말을 하며 그것을 아기가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Mom 이라는 말을 하며 그것을 아기가 학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는 재생산됩니다. 한국어권에서는 사람들에게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파를 통해 아기의 고음악으로 전달됩니다.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원인이며 엄마에 해당하는 음파가 결과입니다. 이제 그 음파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아기의 뇌에서 엄마와 관련된 정보처리라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최재천 교수님, 이것은 인과론적 설명이 아니라 기술 또는 묘사에 불과하다고 우길 겁니까? 최재천은 문화를 끌어들인 논의가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우김으로써 후천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기성 사회학자들 뿐 아니라 그 후천론적 설명이 옳다고 인정하는 진화심리학자들도 엿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엿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엿먹는 사람은 최재천입니다. 진화심리학의 논적을 실제보다 훨씬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짜 단점이 아니라 진짜 단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많은 쟁점들에서 진화심리학과 기성사회학이 충돌하는 이유는 기성사회학은 단지 기술만 하는 반면 진화심리학은 인과론적 설명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술과 정확한 설명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과론적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